4,3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준근 부영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이 회장 측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77세인 이 회장은 고령과 지병 악화에 따른 건강상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